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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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보라는거야? 응? 근데 다가온 데가 아니라 새끼가 빠지는거 같아요 다가온 데가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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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아 고란이 끄내야 되겄낸데 여기서 아 두말 이어 새끼 으 새끼 어 5 때 꼭 하지 꺼내줄까 아 빠졌어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위에서 새끼를 왔는데 떨어진 것 같아요 으 으 으 이 나이에는 자라 부러지지 않음 아 mark 아 rua 좋았니까 걸로 줘 봐야 되겠네 homogeneous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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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도망가 쎄게 아주 완전히 방금 났나 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 마리 더 있어 두 마리 났어? 어 금방 났네 그러니까 가 가 이거 살려줘요 안 와요 다른 쪽 안쪽에 들었어 이리 와 사람한테 오지도 않겠지만 이리 와고라리 이리 와 봐 꺼내줄게 그라리 이리 와 꺼내줄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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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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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지 말고 이리와봐 꺼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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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가 났어요 꺼내줄게 얼른 가 응 고꾸러 인내 켜봐요 일어나 가 얼른 가 얼른 가 얘는 아까 걸었는데 얼른 가 얼른 가 니가 사슴이면 키우겠는데 얼른 갔나 고라니를 안 키울거야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내가 가 자